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요즘 영화관에 가도 볼만한 영화가 없어 이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킹 이게 요즘이라는 뜻이고요. 애가관 이게 영화관이고요. 이때모 이거는 가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마리 이거는 아마리 별로라든가 그다지의 회화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마리, 암마리, 암마라고도 하죠. 오모시로이노, 오모시로이가 재밌다. 그 다음에 노가 붙어서 재밌는 것. やってない요,やっていない요, 또는 뭐していない요 라고도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네, 영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영화에 관련된 표현 몇 가지 알아볼까요? 검포 영화는 호라에이가. 음, 코메디 영화? 이거는 코메디에이가. 자, 그렇다면 반전 영화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는 논덴가에시 에이가 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자, 오늘도 일본어 초반 완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 지금 영화에ận야 예. 네, 이 영화에든 아 blows들을 열얽게 할겠습니다. 어uest. senOut이요 부 synth늘에 찍って요 entre 저희 이야기 THAT 저andaag 태국이 prizes 참 س